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즐거워 하이프!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안녕! 네 저희 사이커스가 2024년 네시픽 헤어 바디라인의 새얼굴이 되었습니다! 데뷔하고 1년 만에 뷰티 모델이 되다니 진짜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멤버들? 네! 특히나 20살의 첫 시작을 네시픽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시픽 제품들이 워낙 순하고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네시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헤어 바디 제품이라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출시 전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특히나 저희는 염색을 자주 해서 헤어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헤어 제품 모델이 되어서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네, 바쁜 하루 중에 외국 시간은 정말 일일이잖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분의 머릿결과 피부결 그리고 향기를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네! 곧 출시될 네시픽의 따끈따끈한 헤어 바디제품 로디 여러분도 많이 기대되시죠? 네! 저희 싸이커스도 네시픽과 함께 여태 못 보셨던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 응원해주세요! 저희 소식은 네시픽 공식 SNS를 통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보이는 네시픽 공식 계정도 잊지 말고 팔로우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싸이커스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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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